안녕하세요. 네일챔피언입니다. 오늘은 폴리젤을 이용한 연장방법 보여드릴게요. 폴리젤은 네일 연장중에서도 매우 간편한 방법이고 유지력도 꽤 좋아요. 폴리젤 연장으로 길고 여성스러운 손톱 도전해보자구요. 시작합니다. 준비물부터 보여드릴게요. 폴리젤, 알코올, 브러쉬, 가이드팁, 그리고 호일 한장 이 정도면 준비물 충분해요. 첫 번째 순서는 손톱 사이즈에 맞는 가이드팁을 찾아주세요. 팁 사이즈를 잴 때는 손톱 양 사이드를 끝까지 덮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이쪽 저쪽 돌려보면서 맞는 팁을 찾아 놓겠습니다. 폴리젤이 끈적이지 않도록 브러쉬에 알코올을 살짝 묻혀주세요. 폴리젤을 콩알만큼 짜서 손톱 위에 올려놓습니다. 치약자듯 푹 짜주세요. 제가 사용한 컬러는 바비핑크 컬러에요. 연한 시럽 느낌이 나요. 브러쉬로 토닥토닥 다독여준 다음 가이드팁을 손톱 끝 방향으로 살짝 밀어내려서 붙여주세요. 폴리젤은 찐득한 점성이 있어서 손톱 위에 그대로 붙어있어요. 큐티클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폴리젤이 넘쳐버릴 수 있거든요. 폴리젤이 팁 위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양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자리를 잡고 손을 뒤집어주세요. 뒷부분에 삐져나온 폴리젤을 브러쉬에 알코올을 묻혀서 토닥토닥 얇게 다독여주세요. 삐져나온 폴리젤을 정리해주는 거예요. 자, 마음에 든다요. 그럼 큐어해보겠습니다. 폴리젤 양을 추가해서 원하는 연장 길이만큼 길게 빼주겠습니다. 폴리젤이 잘 따라다닐 수 있도록 알코올을 묻혀주시고요.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평평하게 하셔야 파일링을 하지 않아도 돼요. 폴리젤이 끈적인다면 알코올을 조금 더 묻혀서 다시 고르게 토닥토닥 밀어올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꺼워지거나 폴리젤이 팁 안에서 들뜨지 않도록 양을 적당히 조절해야 됩니다. 큐어가 끝났으면 핀셋으로 팁을 톡 떼어내줍니다. 살짝 삐져나온 부분들이 보이지만 이따가 파일링으로 해결할게요. 다음 손톱도 해보겠습니다. 젤 타입이지만 아크릴릭한 성분도 가지고 있어서 팁을 떼어내도 단단하게 붙어있어요. 아크릴 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맞는 팁 사이즈를 폴리젤을 이용해서 고정해주고요. 뒷부분을 고르게 펴주겠습니다. 뒷부분에 뭉치지 않게 고르게 펴주셔야 이따 팁을 떼어낼 때 부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길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찹찹 밀어주시면 돼요. 저는 팁 모양대로 전부 다 채워주겠습니다. 어느 곳은 양이 많고 어느 곳은 양이 적으면 얼룩져 보여요. 그래서 동일한 양을 채울 수 있도록 모자라는 부분을 좀 채워줄게요. 핀셋으로 팁과 폴리젤 사이를 벌려주시기만 하면 톡 떨어집니다. 네, 떨어졌습니다. 이 매끄러운 표면 좀 보세요. 기분 너무 좋아져요. 팁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손톱 쉐입 라인도 잡아주세요. 저는 요즘 스틸레토 쉐입을 자주 해요. 손이 길어 보여서 자꾸만 제 손 쳐다보게 돼요. 이미 쉐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것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큐티클 라인도 두꺼워지지 않게 정리 한 번 더 해주시고요. 표면도 다듬어주세요. 분진을 깨끗하게 털어주세요. 알코올로 한 번 닦아주셔야 돼요. 큐티클 라인에 폴리젤을 한껑 할 만큼 더 올려주겠습니다. 큐티클을 붙일 때 살짝 아래로 붙였기 때문에 큐티클하고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도록 연결시켜주는 작업이에요. 큐티클과 연장한 폴리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덮어주세요. 폴리젤이 큐티클 라인을 타고 넘치거나 울퉁불퉁하게 발리지 않도록 살살 쓸어내려주세요. 옆에 손가락도 자연스러운 굴곡이 되도록 콩알만큼 짜서 올려주겠습니다. 큐티클 라인은 너무 두꺼워지지 않는 것이 유지력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굴곡이 생기게 해요.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살살 밀어올리면서 넘친 부분은 쓸어내려주세요. 자연스럽게 연장한 부분과 연결되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폴리젤 작업은 끝났어요. 파일링 작업만 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큐티클 라인 올려준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표면 파일링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샌딩 파일로 다시 한번 표면을 정리해주세요. 옆에 손가락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탑재를 도포해주면 유지력이 두 배는 더 늘어나요. 꼼꼼하게 안 발린 곳 없이 고르게 잘 발렸다면 큐어 30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완성되었습니다. 굳이 컬러를 따로 바르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해요. 유지력도 한 달 이상 충분히 가고 있어요. 폴리젤은 젤을 다루지 못하는 초보분들도 쉽게 할 수 있으니 꼭 도전해보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봐요. 또 봐요. 또 봐요. 감사합니다.